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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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맛있죠? 뭐 먹을만하네요 그죠? 아 맞다 느끼하면 깍두기도 얹어서 먹어요 아 시원하다 어떡하지? 왜? 아니에요. 무슨 일인데 그래, 말해봐. 그게 사실은요. 이번 달 월급 받을 줄 알고 겨울 코트를 미리 샀거든요. 근데 카드값 못 내게 생겼어요. 아, 그래? 이 아빠가 좀 도와줄까? 코트는 아빠가 사준 걸로 하고. 새 아빠가요? 그럼 월급 받으면 꼭 갚을게요. 아니야, 아니야. 이 아빠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. 얼마인데? 자, 얼마, 얼마. 보자, 보자, 보자. 아유, 얼마야? 50. 안 내주셔도 괜찮아요. 아니야, 아니야. 아빠가 내준다고 그랬잖아. 아빠가 내줘. 뭐, 저... 아, 아빠가 이따가 은행에서 돈 찾아갖고 와가지고. 아, 다행이다. 제 아빠 때문에 완전 살았어요. 고맙습니다, 새 아빠.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. 절대로 의심을 받지 않게 내 내 정세에 성이 죽여놨어. 그럼, 내가 10억 원이야. 너 정말 진짜 진짜 하니까. 아, 뭐예요. 살 게 뭔데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. 생각 중이니까 기다려요. 또 먹어요? 아까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? 맛있잖아요. 하나, 둘, 셋. 응, 맛있어요. 응, 이거 사게요? 맛있어. 쫄깃하고 맛있는데? 응, 저거 말입니다. 하나를 사시면 아마 더 드립니다. 굴이 왔습니다, 굴. 생굴이 왔어요. 응, 저기 사. 행글, 생글한 생굴이 왔어요. 뭐요? 이번엔 스택백 사고 다 굴 때문이잖아요. 굴이 왔어요, 굴. 신시어 생굴이 왔어요. 갈 걸 좀 빨리 사요, 가게. 행글, 생글한 생굴이 왔어요. 여보세요? 예, 행글, 생글한 생글. 누가 여쭈어, 불려. 굴이 왔어요, 굴. 신시어 생굴이 왔습니다. 플러스 와립니다. 하나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. 형, 잠깐 세워봐요. 뭐야? 갑자기 웬 오락이에요? 심심해서요? 뭡니까, 안 앉아요? 저도요? 인형을 해야 재밌잖아요. 지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? 정말이죠? 나 이거 초등학교 때 완전 잘했는데. 고마워, 나 완전 잘한다니까. 아, 이건 살살 좀 하지. 이씨, 이겼다. 아, 이거 되게 잘하네. 그쵸, 나 대빵 잘하죠? 빨리 소원 들어주게 해요. 소원이 뭔데요? 어, 뭐하는 거예요? 딱봉 때리려고요. 소원이, 그거밖에 없어요? 그럼 뭐해요? 어, 나 동영상 두 개 지워줘요. 아, 그건 안 돼요. 차라리 좀 닦고 한 번 하죠. 아, 소원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? 어, 시간 정해져 있어요. 5, 4, 3, 2, 1. 아, 되게 잘하네. 아, 게임. 아니, 때려놓고 갑자기 왜 한숨이에요? 게임만 잘하면 뭐해요. 일을 더럽게 못하는데. 그만 갑시다. 자요, 너무 많이 사버렸네.